칼부 무사되지 복도가 피만한 거예요. 너무 두렵고 무섭지. 어떤 장치가 없었어. 예방할 수 있는. 조윤병 치료체계는 총체적 부실이라고. 1인당 185명을 달래야. 이거는 지연되고. 된다니까 의사들도 안 하고. 다른 게 들리고 다른 게 보이고. 나를 죽일 것 같고. 웃긴만 있다가 진짜가 돼요.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. 편견 때문에 이렇게 숨기게 움츠러들게 되잖아요. 마녀사냥하잖아요. 그럴 때마다 죽어가요. 마녀사냥하잖아요.